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15기 개가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오늘부터 이제 오전반이 시작되고요. 내일은 이제 야간반이 되는데 오전반은 월모 야간반은 화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노란 것이 이제 오전반이 되겠습니다. 노란 거 그 다음에 조금 파란 푸른색이 이제 야간반 되겠고요. 오전반은 이제 11월 18일까지 한 두 달 보름 가정되고 월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특전 교재 뭐 강일자 뭐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경남대 부동산법무학과에 지금 외래교수로 지금 출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남대 법학과 박사과정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학위를 땄죠. 그 다음에 신안은행 지임장 출신 경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본점 여신관리부 여신관리부에서 한 7년 했고 지임장 하면서 한 3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퇴직하면서 창신대학교 부동산법학과에 한 3년 정도 주간반에 강의했고 경남대학원은 한 7년 정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국공업협회의 매수신청 대리 전임교수를 지금 1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거 빨란거 세근을 지금 썼고요. 그 다음에 석박사 논문이 있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교제가 자 그 정교제 받으셨죠. 정교제 부교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제 부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고매로 매년 1억 이상은 벌이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1인당 매월 종전에 500만원 했는데 조금 금액이 높은 것 같아가지고 줄었습니다. 300만원으로. 매달 300만원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서 경제적으로 조금 자유인이 되겠다. 그것이 이제 좀 목표되었고요. 연금 크면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수익형 상가연금 이 4개를 합쳐서 한 300 정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 구독션이나 이런 경매 사이트에서 부지런히 검색하고 낙찰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지 맨날 그냥 뭐 검색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낙찰을 받으시는데 그거는 이제 검색하고 낙찰을 어떤 물건을 낙찰을 봐야 수익이 높은지 그거는 이제 다시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 보면은 우리 매년 55년에 57년생의 9만명이 눈물의 조경을 크는 거에요. 이겁니다. 이 베이브웅 세대인데 이분들이 이제 옛날에 아예프터 겪고 막 퇴직을 하죠. 지금은 퇴직을 계속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퇴직하고 62살, 63세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지금 국내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50일세로 그러면은 62세에 연금을 국민연금을 탄다 하더라도 11년간 공백이 있어요. 크리파스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 기간을 수입이 없으니까 국민연금을 예로 100만원, 월 100만원 받을 거를 땡기 받으면 한 30% 줄죠. 그럼 한 70만원 받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은행 지인만 주시니까 저는 이제 매달 한 14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0만원 받아야 될 연금을 줄여가지고 조기 수령해보니까 한 30%가 DC 되어버리죠. 그래서 한 70만원 정도 그건 나이가 들면 아주 귀한 돈이거든요. 그게 할 수 없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한 300 정도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부부 합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인당 1인당 한 300 정도는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도 내렸습니다. 지난 500만원에서 200만원 내렸어요. 그래서 빨리 300만원 조기에 돌파해야 되겠다. 자 그다음 봅니다. 노년의 부부가 월 적정 생활비가 이 신문기사를 보면요. 전국은 225만원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271만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25만원 이게 채소입니다. 채소 이래 해야 부부가 핸드폰도 쓸 수 있고 급하면 차도 움직이고 기름도 써야 되고 외식도 가끔 해야 되는데 그때 드는 것이 225만원이다. 서울은 270만원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300만원 정도만 돌파가 되면 여러분들이 노후가 좀 더 예유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강의는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아서 1인당 연금을 연금을 수령 시기를 빨리 돌파하는 쪽으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간 쪽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 봅니다. 이 친구는 이분은 2년간 경매로서 20억을 벌였다 라든지요. 2년간 참 뭐 쉽지는 않겠죠? 아는데 신문에 놓은 기사를 보면 자기 집이 경매되면서 역으로 경매를 좀 배웠대요. 배워가지고 자기가 주로 이건 토지죠. 토지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신권 입냐 새로 난 입냐 이런 데서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요거는 2년간에 경매로서만 한 20억을 벌인 뭐 이런 내용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라카면은 이런 5원칙이 있대요. 필성 5원칙 그래서 이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갖춰라. 그죠? 이론과 실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학원에 오는 거죠. 실무들이 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 도사를 통해서 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물건 파일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자금계획도 잘 세우고 중개업자뿐만 아니고 현지 주민에게 정보도 잘 얻고 그래서 이제 잘하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목표를 1년에 1억 줬어요. 이 사람은 2년간에 25억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많이 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한 1억 정도는 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경매가 있어요. 공매 우리 이제 온비도 공매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 경매가 있고요. 온비도 공매가 있는데 온비도 공매는 주로가 80% 정도가 압류재산입니다. 채무사나 뭐 구청 이런 데서 압류가 돼가지고 하는 것이 한 80% 되고 그 다음에 20%는 국가기관에서 예로 한국도로공사 도로가 나왔다든지 뭐 여러가지 토지 국방부의 토지 뭐 이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좋은데 지금은 인기 있는 것은 이 이 권리금 없는 이것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국공유재산을 임차하는 방법 이게 참 우리 공매에 임대대부 물건이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빌리는 겁니다. 보통은 뭐 3년 3년이니까 6년 정도 빌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 옆에 컵비점이 있습니다. 컵비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로 보증금이 뭐 5천만 원 월세가 한 달에 200만 원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그리고 시설비 권리금 시설비가 한 8천 들었다. 이런 겁니다. 5천만 원 보증금하고 권리금 시설비가 8천 들고 1억 3천 들죠.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가 한 달씩 뭐 나아있지만은 우리 국가기관은 주로 권리금이 없어요. 권리금 뭐 5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없고 월세를 선불로 보냅니다. 선불로 1년치 선불로 주는데 이것도 1년 단위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계속하고 싶으면 보통 뭐 짧게는 2년 3년이고 길게는 3년 3년 6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최고 쉬운 창업이 이쪽입니다. 국가기관의 임대를 커피점을 여러분들이 낙차를 받아가지고 예로 1년에 1,200 그러면 한 달에 월 100이죠. 그럼 어차피 월세는 뭐 한 달씩 선불내는데 국가기관은 걸링은 보증은 없는 대신에 월세를 1년치 선불내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임차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집값 떨어질 때 경매 체력해가지고 매일경제에서 옛날에 이게 신안에 합병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지진장 때 강의를 할 때입니다. 그때 매일경제에서 했는데 그때 뭐 본점에서 일어났어요. 광고 효과가 한 5천만 원 정도 신문에 나온 게 한 5천만 원 정도 효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질 때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요. 큰 원인이 가계부채가 우리가 지금 GDP 국민총장산에 한 97%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고 옛날에 IMF 때가 기업부채가 GDP의 한 10%밖에 안 됐어요. 기업부채가 그래 난리 났죠. 우리 건물 계급을 했는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GDP의 한 97%까지 한 1500조 지금 돌파해버리니까 국가에서는 안 되겠다. IMF에서도 걱정하죠. 그래서 가계부채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뜻에서 강력한 지금 대출 규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사안비율 이런 걸 막 적용하죠. 그래서 지금 대출 엄청난 강력한 대출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매매가 잘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들 경매를 배워가지고 좋은 물건들이 지금 바로 우리 보면 한 13,000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아주 저가로 옛날에 IMF 때가 있죠. IMF 때도 부동산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이 다 대박이 많이 났어요. 많이 났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사시면 한번 볼까요? 지금 눈에 바로 보이는 경매물건이 몇 건이냐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매물건을 바로 지금 구독션 가서 제가 눌려 보겠습니다. 구독션 가서 경매금세 했죠. 그래서 보니까 검세 이렇게 눌려주니까 구독션에서 눌려주니까 아마 한 13,000건 정도 자 나오죠? 13,694건입니다. 그래서 한 14,000건 정도 공매에서 한 한 5,000건 이러면 거의 한 2만건 정도가 지금 여러분의 앞에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을 여러분들은 이제 낙찰을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년간의 우리 경매물건이 한 13만건 정도 작년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13만건 정도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13만건 메가건은 한 10조 정도 그래서 보통은 메가가가 한 15조 정도 됩니다. 보통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많은 금액이 낙찰을 갔는데 한 15조 정도 아마 낙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가가율은 보통 한 77% 해서 지금 한 달에 1년에 20 한 몇 프로 평균 감염가격 해서 보통 떨어진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매달 20% 떨어집니다. 우리 창원지방 같은 경우는 5개 지원이 있죠. 본원하고 5개 지원이 있는데 법원은 우리 경매는 매달 20% 씩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공매는 이거는 매주 10% 떨어집니다. 50% 까지는 매주 떨어집니다. 속도는 오히려 경매보다도 공매가 더 빠르고 50% 떨어지면 협의합니다. 세무석에 협의해가지고 50% 에서는 5% 떨어집니다. 5%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속도는 공매가 빠르다. 하면 됩니다. 경매는 매달인데 51% 41% 갈려면 4개월씩 걸려야 되는데 공매는 한달정도만 해서 절반 떨어집니다. 매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사례 경매를 배워가지고 1억 7천만원 번 사례가 있고 공매를 배워서 1억 8천번 사례 수익이 나는 사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안 배운 사람은 낙찰가는 지금 보니까 평범한 물건 평범한 물건은 지금 이렇게 99%입니다. 여기 보면 낙찰가 99%죠. 한번 보겠습니다. 13의 14 5 47 평범한 물건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문제가 없다. 99% 여기 보니까 분당의 아른말인데 전용이 25평입니다. 그죠. 분양은 32평 여기 보면 낙찰가율이 거의 99% 그죠. 그 1차 가격에 버그하는 이렇게 19명이 들어옵니다. 이건 평범한 거죠. 주로 어떻게 하면 임차인이 천에 150이 있다. 이 말이죠. 천에 150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주로 건저당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죠. 건저당보다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전입이 늦죠. 지금 전입자가 좀 늦습니다. 이럴 때는 평범한 거니까 이런 거는 99% 그죠. 2차에서 19명이 붙어서 90으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건저당 1번 건저당 설정일자보다 빠르면 어떤 기간이 오냐 자 보겠습니다. 빠르면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빠르면 이렇게 되지 않고요. 아까 우리 보니까 사건 번호가 어디죠. 사건 번호가 12에 13만 봅니다. 자 좀 빠른 거 그죠. 날짜가 설정보다 빠르다. 1번 건저당보다 2010 12에 13만 봅니다. 빠를때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왜냐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매득을 또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인수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기 힘들어요. 자 한번 봅니다. 구겨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여 보시면 여기도 전용이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분당에 아팠다고 똑같은 평수입니다. 평수인데 이거는 이거는 1차에서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고 2차에서도 안 들어옵니다. 2차에서도 안 들어오고 3차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겨우 3명에 66% 그죠. 한 3억 3천 3백 1억 7천 정도 감량가 대비 작게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로가 이게 보면은 건저당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1번 건저당일자 설정일자 이게 이제 우리 말소년 등기죠. 등길자보다 먼저 전입이 들어옵니다. 감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로 임차인이 전입을 먼저 하고 전세를 3억을 줬다. 이러면은 그 뒤에 설정이 있고 경매가 되면은 그 3억을 보호되어야 되겠죠. 설정도 없이 들어올 때 깨끗한 등기부등본에 들어오는 3억짜리입니다. 보호되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학력이 있답다 뭐라 부릅니까? 대학력이 있다 이러보는거죠. 있다 이러보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전세보정금이 얼만지 파악을 해야 되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로 3억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제로일 수도 있고 4억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기 원했어요. 3차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다. 자기가 분당이 있다고 왔는데 차롱단지에 이렇게 퇴직을 하고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3차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수전임자에 떴다.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제가 본점 여신갈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가봤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 가서 알 수가 없고 여기 보면은 경매는 여신갈리부 우리은행에 여신갈리부를 가서 서류가 여기 가있죠. 서류가 임의계입니다. 그죠. 여신갈리부가 있으니까 여신갈리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임대차 조사 서류를 좀 봐달라. 선순위 세입자인지 이게 전입자가 선순위 세입자에 해당되는지 이걸 좀 봐달라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수학생이 여신갈리부를 갑니다. 여신갈리부 가서 알아보니까 세입자가 아니고 이게 소유자의 소유자. 그죠. 소유자 말고 여기 보면 채무자 있죠. 채무자가 있습니다. 돈 빌두라는 말이죠. 채무자 돈 빌두라. 소유자는 담보를 넣은 사람이고 채무자의 가족이 거주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입자가. 선순위 전입자가. 체무자의 가족은 대학년인이 되느냐. 우리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채무자의 가족. 돈 빌두라는 말이죠. 그럼 담보도 은행에서 다른 사람은 담보를 정했는데 지가 돈 빌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선순위 3억이다. 선순위 3억이다. 선순위 3억이다. 낙차장 네가 3억 내놔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판례나 입장이. 그래서 낙차를 받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 우리은행하고 또 그죠. 우리은행하고 2순위에 있는 여기 있습니다. 2순위에. 캠코라고 하는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또 알아보니까 이 김씨가 이 세입자가 선순위 세입자가 아닌게 확인됐어요. 자 그래서 낙차를 받습니다. 낙차를 받아가지고 싸게 받았죠. 3명이부터 하고 싸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자 무주택자 같으면은 대금을 넣고요. 넣고 몇 년 있으면은 비가시 되죠. 2년 지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2015년도에 봄에 팝니다. 이게 얼마에 파느냐. 여기에서 5억 천에 팝니다. 5억 천에 5억 천에 팔고 자기 취득원가가 한 3억 4천 정도 되니까 빼면은 1억 7천 정도 수익이 남습니다. 이거는 세금 하나도 없어요. 상당히 큰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일반 매물에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렇게 1억 7천씩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택 이제 보호법을 배워가지고 그 중에서 대학력 있는 자의는 있는가 없는가 없더라. 그럼 좋은 거죠. 딱 떨어지니까 대학력 있는가 싶어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1억 7천을 버려가지고 수익을 낸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도를 했는데 상당히 울고 있어요. 왜냐 아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9억 5천 정도 5억 천에 팔았는데 전세를 한 2년간 두 번 바꿨으면 지금 9억 5천 9억 8천 대비는데 지금 5억 천에 팔아가지고 지금 또 눈물도 흘리고 있어요. 1억 7천 벌 때는 너무 기뻐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눈물을 눈물보다는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1억 7천 벌 했으니까 그죠.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경매 배워가지고 임대차보호법 주택인자 보호법에 대학력을 배워가지고 대학력 없는 선순위 전입자다. 이렇게 확인이 돼가지고 큰 수익을 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보시면은 이렇게 임대차보호법을 배워서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잘 떨어집니다. 선순위 전입자가 이게 1번 건지다. 일자보다 빠른 사람 있을 때는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미상이 주로는 은행가야 되겠죠. 은행가서 차라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대부분 근데 전화하시면 잘 알죠. 전화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생활보호 개인정보보호 이래가지고 다 끊어버립니다. 상시 방문을 해서 물어봐야 정확한 답을 주지 그 차원에서 서울까지 가니까 그죠 은행 우리은행 유심관리부 번역까지 가니까 아주 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경매를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1월 7천 싸게 사는 물건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교제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99%에 팔린 것은 평범 물건 그죠? 물건이고 67%에 팔린 것은 이거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더라 있는데 사실은 선순위 전입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공매를 또 빼워 가지고 한 1억 8천 수입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스공사 사떼입니다. 사떼이 공매해 놓았어요. 나와 가지고 이거를 적정하게 낙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세를 갈까 그냥 1억 5천 정도 전세를 갈까 안가라면 대출을 1억 정도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낙찰을 받아서 소유자로 바꿀까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공매를 낙찰 받습니다. 받아서 대출 한 1억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렀는데 이게 현재 한 4억 4천 4억 5천 되니까 거의 뭐 한 2억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난 그런 사례입니다. 전세로 있는 것보다는 보통은 상승기에는 경매나 공매나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이용해서 낙찰을 받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사례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사택 공매에서 사택을 낙찰 받습니다. 그죠? 이런건 명도도 쉽죠. 가스공사 사택 이런거는 보러가면 다 보여줍니다. 안에 내부시설을 그냥 다 사람도 비어있으니까 보여줬죠.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4억 5천 정도 되고 있으니까 한 2억 가까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로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아파트나 좋은 위치 좋은데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유자로 있다가 수익을 많이 내는 사례가 공매를 배워서 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사례는 대학력 배워서 밑에는 공매를 배워서 1억 7,500,000씩 벌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급제 해보세요. 봉급제 하면 연봉이 얼마 될까? 6,000원 1년에 6,000원 그러면 연말에 주판다 보면 수입은 6,000원이고 지출은 얼마입니까? 7,000원이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통장이 1,000,000원에 발생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입 내기 쉽지 않은데 우리 경매비와서 7번은 1억 7,000,000원 정도 수입을 내고 그 다음 밑에는 공매를 배워서 1억 8,000,000원 수입이 난 사례 이런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